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다양해진다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소득 보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모집하는데요. 이번 신규 개발 직무 유형은 복지 일자리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복지 일자리는 사무보조나 장애인 동료 상담 등 총 42종의 직무 유형 중에서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관 모집기간은 이달 27일까지며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공모 현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은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의 문화복지공감 이경혜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이경혜 원장은 부산 점자도서관 관장,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및 열린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진행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일부 지자체가 관내 주민들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거주지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보장한도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 자치구와 함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자치구별 보장한도 편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대인대물 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며 자부담금은 5만원 선입니다. 요즘 길가를 걷다보면 이동약자의 전동보장구 사용인구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 또한 동반돼야 할 때가 아닌지 지하체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